엄마들은 왜 그럴까요? 자식들이라면 그죠 그렇죠 원래 엄마들은 그렇죠 그래야죠 나도 누군가의 엄마가 되면 그렇게 될까요? 간원사님은 엄마 되면 진짜 무서운 엄마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들 괴롭히는 것들 그냥 다 데려다가 이렇게 호쭐내고 말이야 어머 우리 애들이요? 왜? 한 선생님이랑 나? 그럼 뭐 우리 애들이지 뭐 딴 남자 얘기했어요? 하긴 한 선생님 같은 아빠라면 좋을 것 같네요 나도 그런데 강형사님 같은 엄마를 둔 아이들이면 참 행복할 거야 하긴 한 선생님